그냥 무작정 간지러운 편이면 되는 건가요?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? 가만히 네 가만히..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? 네 웃음이 끝났어요 시간은 그냥 되겠습니다 네 시-작 뭐야 뭐야 못 참는데? 아! 시- 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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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- 오!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부다 전부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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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간지러워? 원래 간지러워지 않고 틀면서 근데 웃을 때 오우! 하하하하 그래도 그나마 약하게 해줄 거 같아서 하하하하 지금 뒤에 하이해나들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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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간지러워? 오우 야 저거 너무 잘 찾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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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준비 시-작 하하하하 본인도 한주먹걸이잖아 오오 잘 찾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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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심이야 이거 하기 전에 웃기다 시작 나 진짜 못 참는데 와 나 진짜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대기만 해주세요 제가 소리 지를게요 난 진짜 일반적으로 할게요 시작 빨리 나올 필요가 없어요 발바닥도 해도 돼요 준비 시작만 해주세요 아 잠깐만 아 진짜 한 명만 해주세요 아 진짜 준비 시작 아 앉으세요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오케이 시작 아 저 두 명이서 충분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이런거 당하는건데 시작 시작 웃었어 웃었어 아 힘들다 시작 잘